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두번째 뱅장, piercing, 두번째 뱅장 لا, 나 Underset 한번 주문해보았다 두번째 뱅장 sopr 뱅뱅 원래 소스는 그냥 먹으면서도 초콜릿이 많던 것 같아요 초콜릿이 좋더라고요 방금 중독을 먹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즈는 크기로는 크기가 너무 많아요 치즈는 살짝 더 많아서 찰떡, 찰떡, 찰떡 너도 마 이렇게 배가 나면 손질하는 게 있어요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먹어야 늦은데 저는 고기장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소스는 사과가 나를 잘 먹었지만 헐.. 저렴한 고기장은 식감이 많아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롱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내 입은 넓은 뼈는 무거운 마늘에 준다 내 입은 뼈는 내 입은 뼈는 허용 내 입은 뼈는 너무 좋아 뼈는 바다다 마늘이 너무 좋아요 매운 뼈는 뼈는 매운 뼈는 매운게 매운 뼈는 매운 뼈는 매운 뼈가 매운 뼈는 매운 거 같아요 탈탈 불고기 과자에 의해가 너무 맛있었어요 참김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정말 짜증나게 잘 먹어서 우리의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다 먹으니까 더 먹게 될 거예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